최근 진행된 음악방송의 화려한 무대에서 트로트계 스타 박서진이 대중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그는 놀라운 퍼포먼스로 팬들과 관객들을 극도의 설렘과 감동으로 만들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음악 공연이 아니다. 박서진에게는 음악에 대한 창의성과 열정을 마음껏 표출할 수 있는 기회였다. 짧은 시간 동안의 무대임에도 불구하고 강렬한 빛을 바라며 팬들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mc 김동건은 박서진의 외모와 퍼포먼스에 감동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이렇게 강렬한 매력을 지닌 노래를 처음 들어봤다며 가수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고 말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박서진의 신곡은 관객들로 하여금 무대에서 눈을 뗄 수 없게 만들었다. 결단력과 깊은 감정을 가지고 그는 특별하고 색다른 음악적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그 일부를 연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공연이 아닌 박서진이 자신의 끼와 개성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기회다. 박서진의 신곡 정식 발매는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기다려지는 큰 음악적 이벤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의 예술을 사랑하고 감상하는 사람들은 그가 선사하는 새로운 멜로디와 특별한 매력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 박서진은 가수뿐만 아니라 음악에 대한 창의성과 직념을 갖춘 아티스트이기도 하다. 그는 인상적인 연주를 통해 국내외 음악계에서 자신의 입지를 꾸준히 확고히 했다. 박서진의 카리스마와 가요계는 물론 팬들에게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어 대중들의 기대와 기대감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치밀한 준비와 끊임없는 열정으로 박서진은 음악계에 대한 탄탄한 이미지를 쌓아왔다. 그의 신곡은 이전 음악 작품들의 성공과 반향에 이어 특별한 음악적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박서진이 음악 무대에 특별 출연해 그가 선사하는 예술성과 감동의 일부를 느끼고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하고 환영하자. 그리고 그동안 그의 음악 경력에 대한 그의 지칠 줄 모르는 노력을 존경하고 존경합시다. 박서진이 음악